차석 물론 팬들께서 불러주시니까 당연히 차석에서 응원이 되죠 많이 되고 또 안타나면 혼나쳤을 때 더 크게 불러주시니까 그럴때는 더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노래 듣는 것은 장르 다 가리는 것 없이 좀 슬픈 노래인데요 저는 SG원으로 김진호씨가 가족사진이라는 노래 그 노래 들을 때마다 아버지 생각도 많이 나고 해서 그 노래를 제일 좋아합니다 기쁠 때는 신나는 노래 듣고 조용한 거 듣고 싶은데 발라드도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삼성의 이원섭 자! 오늘도 우리 삼성년대 선수들의 음성을 배워볼 시간인데요 이번에는 이원섭 선수의 좋은 가치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올해 함께 하고 있는 우리 막내를 취하는가? 예상! 양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자 우리 해선 당원자 우리 팬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인사 한 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즌 막내 빼기로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아! 막내 빼기! 저희와 함께 많은 응원해주세요 와! 우리 명시원 여러분들과 함께 더욱더 즐거운고 신나게 응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모두 오른손 머리 위하여! 삼성의 이원섭 삼성의 이원섭 삼성의 이원섭 승리를 위하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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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섭 삼성의 이원섭 삼성의 이원섭 삼성의 이원섭 승리를 위하여 오! 오! 삼성의 이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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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를 위하여 삼성의 이원섭 삼성의 이원섭 삼성의 이원섭 승리를 위하여 삼성의 이원섭 삼성의 이원섭 삼성의 이원섭 삼성의 이원섭 한글자막 by 한효정